제작지 내부 제작지에 대한 서류 제작지에 대한 서류 제작지에 대한 서류 제작지에 대한 서류 하루랑 책 읽어달라고 갖고 온 거야? 알았어 읽어줄게 여기 앉자 자 호랑이 형님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어느 마을에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데 어디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어슬렁어슬렁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으아 무서워 새처럼 날개라도 있다면 모를까 바로 코앞에 있는 호랑이를 피해 도망갈 수 없었대요 이를 어쩌나 이제 꼼짝없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겠구나 호랑이가 입을 쩍 벌리고 나무꾼에게 달려들었어요 나무꾼은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그러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어차피 죽을 목숨 꽤나 한번 뿌려보자 하고 막 먹었지요 나무꾼은 호랑이 앞에 넙죽 엎드렸어요 그리고 반가운 척 말했지요 아이고 형님 이제야 만났군요 그동안 산속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호랑이는 나무꾼을 한 입에 삼키려다가 나무꾼이 반갑게 아는 척을 하자 잠시 멈칫했어요 호랑이는 더 사납게 나무꾼을 향해 큰 입을 들이댔어요 그래도 나무꾼은 여전히 반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형님 이 산속에 형님이 살고 계시다는 건 어머니께 들었어요 하지만 깊고 험한 산속이라 찾을 길이 없어 늘 안타까웠지요 이놈아 넌 사람이고 난 호랑이인데 어째서 내가 네 형이란 말이냐 어머니께서도 형님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형님이 아주 어릴 때 산에 놀러갔다 돌아오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지 못하자 어머니는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셨어요 그런데 언젠가 어머니 꿈에 형님이 호랑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울고 있는 걸 보셨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야 형님을 만나니 너무 기뻐 눈물이 앞을 가리는군요 나무꾼은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나무꾼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보니 호랑이는 자기가 옛날에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만 보면 무섭다고 도망가기 바쁜데 자기를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눈물을 흘리는 나무꾼의 이야기가 진짜같이 느껴지지 뭐예요 호랑이는 두 눈을 껌뻑거리며 말했어요 그래 어머니는 잘 계시느냐 호랑이가 감쪽같이 속아 넘어가자 나무꾼은 더 구슬피 울며 능청을 떨었어요 어머니께서는 늘 형님 생각에 밤잠을 못 이루셔서 몸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이제라도 형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형님 저와 함께 어서 집으로 가시지요 호랑이는 어머니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당장 어머니를 뵙고 싶은 마음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만 짐승의 탈을 쓰고 어찌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네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잘 있더라고 말씀드리고 이제부터 내가 산짐승을 잡아 갖다 줄 테니 나 대신 어머니를 잘 모시거라 이렇게 해서 나무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다음날 아침 나무꾼이 마당에 나가보니 멧돼지 한 마리가 놓여있지 뭐겠어요 어? 이게 웬 멧돼지지? 그러다 어제 산에서 만난 호랑이의 말이 떠올랐지요 나무꾼은 참 효성스러운 호랑이도 다 있구나 하며 어머니와 함께 멧돼지를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로부터 얼마쯤 지났을까 이번에는 노루 한 마리가 놓여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토끼, 그 다음에는 꿩 호랑이는 며칠마다 한 번씩 산짐승을 놓고 갔어요 나무꾼은 물론 어머니도 참 고마운 호랑이라고 생각하며 고기를 맛있게 실컷 먹었대요 몇 년이 지나 어머니는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호랑이가 산짐승을 잡아다 주지요 아마 호랑이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알았나 보군 나무꾼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갈 때면 가끔 호랑이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간 나무꾼은 새끼 호랑이 세 마리를 만났어요 자세히 보니 새끼 호랑이들이 꼬리에 하얀 헝겊을 메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무꾼이 너무 신기해서 물었어요 얘들아 꼬리에 왜 하얀 헝겊을 메고 다니니? 새끼 호랑이들이 나무꾼에게 다가와 말했지요 우리 할머니는 호랑이가 아니고 사람이래요 그런데 얼마 전 할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너무 슬퍼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밤낮으로 오시다가 그만 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하얀 헝겊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래? 참 안 됐구나 나무꾼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새끼 호랑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는 산짐승을 잡아다 주고 돌아가신 뒤에는 슬피 울다 따라 죽었으니 사람인들 그렇게 효성스러울 수 있을까요? 나무꾼은 그런 호랑이를 생각하니 죄스런 생각에 마음이 무척 아팠어요 나무꾼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답니다 어때 하루랑?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어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낼까? 다들 안녕 안녕 아예? 아이고 형님 형님 뭐라고 내가 형님? 그럼요 형님 내가 정말 형님? 산속 사는 순진한 호랑이 호랑이? 나무꾼 말 그대로 믿었네 믿었네? 매일마다 산짐승을 나무꾼 집 앞에 앞에 어머니를 위해 어머니 많이 드세요 맵대지잖아 산속 사는 순진한 호랑이 호랑이 나무꾼 말 그대로 믿었네 믿었네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 돌아가시자 그 뒤로 산짐승 끊겼네 알고 보니 효심 깊은 호랑이 호랑이 어머님이 돌아가신 걸 알고 알고 밤낮으로 슬피 울다가 굶어서 굶어서 죽어버렸네 랩 효심 깊은 호랑이 이야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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